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념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꽃새우, 닭새우, 보리새우 잘 먹겠습니다 알, 알 뱉어요 와 알부터 먹어볼까 오메 고기 원래 점심 이번엔 닭새우 닭벼슬처럼 생겼죠? 그래서 닭새우인가봐요 닭새우는 모짜렐라 닭새우랑 함께 먹으면 좋네요 그 맛도 좋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소스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 몰이 새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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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보리새우 이게 찬물에 담그면 더 탱글탱글해져요 팍 바다포도같아 소금 소금 고마워 소금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속에서 사과는 소스 이쁘다 소스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죠? 딱 맛있게 잘 먹어요 역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이상의 맛은 겉에 감자 add 찬스 이рав Friday 당면은 당면을 넣으면 없어 크기에ARE Madam 새우 너무 맛있어장 새우 젤로 큰 애들 까왔어요 알 베겼지롱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손질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달콤하게 용돈 더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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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점점 더 맛있을때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네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잘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독도새우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봤네요 저는 여기 가운데 있었던 닭새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살도 통통하고 맛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다 달고 맛있었는데 닭새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